한일 합작 그룹으로는 처음이었고요. 네, 저희 앞이었고, 근데 잘 안 됐으니까 저희가 원조로 하는 거랑 같은 기획사였어요.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그 합작 그룹들이. 조선 음향이라고요, 예전에. 되게 오래돼. 약간 북한. 되게 오래돼. 공항에 팬들이 온 거예요, 저희 출입국을 알기 때문에. 그때 한 천 명 정도가 모여서 공항에 마비될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공항 마중 문화가 저희 때가 처음이었어요. 공항에 팬들이 배경을 잇는 거예요. 예전에 세븐 씨가 신고 나왔던 롤러 슈즈 있잖아요. 원래 Y2K 롤러 슈즈라고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뒤에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좀 크게 나왔어요. 그게 잘못됐는데. 아, 바퀴가? 예, 바퀴가 좀 커서 타기가 힘들었어요. 아, 제품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세븐 씨가 타서 춤이랑 정독해서 잘 됐어요. 원조로는 은혜예요. 저를 작가님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했다고. 이런 거 저기 남들이 좀 몰라주고 그러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아, 제가 먼저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모르지 말아주십사하고. Y2K 메인 보컬 그때도 노래 보시면 하나로. 뭐 팬들이 어필하지 않고 노래만 묵묵히 불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노래는 제가 다 했는데. 인기는 근데 조금. 인기는 걔네가 가지고 왔어요. 얘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얘가 약간 러시아계 혼혈이에요, 얘가. 그래서 얼굴형이 완전 계란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니네는 그냥 비주얼해라. 난 그래나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비수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비수가? 사인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이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저는 한 10분이면 끝나요. 앞에 없어 사람이. 네, 없어요. 아, 1년이고. 1년이고. 애들이. 아, 저거 봐도 막 싫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정도 아니야, 애들이. 아, 저거 봐도 싫어 나. 이러면서. 나 이 사람한테 애들은 그래. 전화 뜰 때도 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도 안 가. 어, 안 가. 밀어도 안 가. 저 사람 싫단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냥. 못된 애들이 있겠니? 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얘네보다 노래 잘하고. 남들보다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얘네는 일본 애들인데 저보다 인기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졌었어요 이때 당시에. 말을 안 했어요. 아, 힘들죠. 요즘은 이렇게 앉아있는. 제일 잘생긴 친구가 인기 있지 않더라고요. 네. 재밌는 친구들일 수 있죠. 재밌거나 이런. 개성이 있고. 구글 쓴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인기 있고. 네.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잘생긴 게 그냥. 잘생긴 게 다였죠. 다였어? 네. 한이 많은 사람이네. 한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시절을 지금 겪고 살아와서. 네.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성이. 많이 참을 줄 알고. 많이 참을 줄 알고. 아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잠시만요.